반갑습니다. 2024년 2월 5일입니다. 내일은 2월 6일이고요. 내일 하요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2월 8일까지 증시가 있습니다. 2월 9일부터는 설날 연휴입니다. 설날 연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이 6일, 7일, 8일, 3일 남아있습니다. 3일 남아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임시 공휴일이죠. 2월 12일까지 연휴이기 때문에 9, 10, 11, 12 이렇게 연휴고 2월 13일 다시 장이 들어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내일은 신규 종목이 하나 나옵니다. 스튜디오 3위, 스튜디오 3위라는 종목이 내일 신규 종목으로 상장이 됩니다. 상장. 여러분들 신규 종목 하실 때 기억나십니까? 제가 알려드렸던 거. 시장가로 사면 되는데 신규 종목은 시장가가 안 됩니다. 시장가가 안 돼요. 신규 종목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일 상한가 매수 주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당일 시가로 매수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일 상한가 매수 주문이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상한가 가격이 나오죠. 이 가격에 8시 59분에 이 가격에 미리 주문을 걸은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9시에 땡! 할 때 시가로 체결이 돼요. 이게 새로 나오는 상장 종목들. 시가로 매매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이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방법은 빠졌을 때. 올랐다가 빠졌을 때. 마이너스 10% 갔을 때. 빠질 때 마이너스 10% 갔을 때. 이때 매수. 눌림목 매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엄청나게 올랐다가 빠졌다고 마이너스 10% 됐다. 이게 아니라. 이건 아니에요. 9시 20분 안에 10%까지 빠지면 9시 20분 안에 10%까지 빠지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나게 올랐다가 그냥 빠졌다고 들어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침에 시간을 취소하겠습니다. 또 시간을 해놓으면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아침에 5% 이상 못 갔을 때. 못 가고 빠질 때 10%까지 빠지면 그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시장가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신규 종목은 시장가가 안 되기 때문에 당일 상한가로 매수 주문을 걸어놔야 당일 시가로 매수 주문이 된다. 이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방법은 마이너스 10% 갔을 때 매수하는 방법. 그러면 V자 반등이 나옵니다. 대부분 다 나와요. 대부분. 거의 99%가 나옵니다. 거의. 한 번도 저는 안 나온 적이 없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오늘 지수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 2591 그리고 코스닥 807.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설날 추석 때는 사람들이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투자하는 걸 좀 뺍니다.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좀 많이 가요. 추석이나 설날 이럴 때는 자금을 좀 회전을 시켜야 되니까 좀 빼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설날 지나고 나서 약간 또 반등이 나오고 보통 대부분이 그렇다 보시면 돼요. 그렇게 다 보시면 되고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하면 코스닥은 조금 낮죠. 코스닥이 한 840까지는 올라와줘야 되는데 뭐 그냥 빌비거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내일 추천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첫 번째 종목은요. HLB입니다. 이거 계속해서 제가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HLB. 3월달에 파이널 리포트 있죠? 3월달.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단기, 중기, 장기 다 됩니다. HLB는.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강조드린 게 3만원, 4만원대예요. 거기서 벌써 100% 올랐어요. 하지만 앞으로 더 갑니다. 두 번째 종목은 소룩스입니다. 이 소룩스는 최근에 무상증자를 14대1로 했습니다. 저는 바닥으로 갈 줄 알았는데 굉장히 잘 버티고 있어요. 소룩스. 이 정도면 거의 100점 만점에 거의 100점이에요. 거래량도 계속 꾸준하고. 이거 바닥권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단타로 접근하실 필요 없고요. 이것도 단기 스윙, 중기 스윙 이 정도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소룩스. 단타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세 번째는 추천드렸던 스튜디오 3위. 이거는 신규 종목. 신규 종목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빨리 쇼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을 쓰시면 되는데 대신에 이거는 신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굉장히 파다파다하기 때문에 장이 시작하고 사는 거는 내가 시가로 사기 위해서 장이 시작하고 사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 그냥 시가로 따는 방법.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마이너스 10% 빠졌을 때 들어가서 눌림모 매수해서 반등을 먹고 나오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보겠습니다. 네 번째 추천주. 매드팩토입니다. 매드팩토. 이거 한때 6만 원, 7만 원, 10만 원 갔던 거예요. 6만 원, 7만 원, 10만 원 갔던 건데 어떤 분이 어제 연락이 왔었는데 이게 산업용수 적재한데 위험하지 않냐.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이 종목은 그거랑 상관이 없냐. 회사에 자본금이 있습니다. 최근에 유상증자를 해서 이 정도 성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상자 폐지 이거하고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바닥에서 대란거래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단기, 중기, 수익 잡으시면 돼요. 매드팩토. 한때 10만 원이 넘었던 거예요. 한때 10만 원이 넘었던 종목이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중기로 가져가면 100%만 먹는다고 보거든요. 수익률 100%. 지금 완전 바닥이에요, 바닥. 바닥이고 매수세도 굉장히 좋고. 매드팩토. 다섯 번째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뭐게요? 마지막은 신성 델타 테크입니다. 이거는 말이 필요 없죠? 10만 원 이하는 쓸어모아라. 10만 원 이하 쓸어모자.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걸 정말 꾸준하게 추천했지 않습니까? 정말 꾸준하게 추천했습니다. 정말 LB도 그렇고 신성도 그렇고 얼마나 꾸준하게 추천했습니까? 벌써 저를 믿고 사신 분들은 수익률이 100%, 200% 막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갈 날이 더 많이 남았어요. 왜 더 많이 남았냐? 얘도 3월에 김연탁 교수님이 직접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판이 안 깔리면 절대 노베사 후보까지 가신 분이 머리에 촘 맞다고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분 나오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안 나와도 자기는 명망받는 과학자고 학자고 이런데 미쳤다고 나오겠습니까? 벌써 다 된 거예요. 자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확신이 없으면 그분도 나올 리가 없죠. 뭐하러 나오겠습니까? 나이가 70이 넘으신 과학자가 그 노벨 후보상을 두 번이나 가셨던 분이 어떻게 보면 정말 진짜 명망있는 박사가 박사님이 저 정도 3월에 자기가 직접 가서 레프레이션을 한다는 이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위너스TV에서 10만 원 이하는 쓸어보아라.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은 저 미친놈 아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보고 저는 2만 원, 3만 원 때부터 계속 쓸어모아라, 계속 쓸어모아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계속 쓸어모아라 하기가 좀 민망한데 그래도 10만 원 이하는 기회가 오면 쓸어모으자. 왜? 3월에 레프레이션 나오고 그걸 6개월 동안 조금씩 조금씩 공개를 하겠답니다. 이거는 완전히 대박인 거죠. 초전도체가 뭡니까, 여러분? 새로운 현상. 우리 인류의 문화를 두 번, 세 번, 네 번 업그레이드 시킬 아주 대박적인 우리가 정말 생산할 수도 없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초전도체 현상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으시면 충분히 지금도 투자가 가능하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3월 달에 APL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하시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긴급신성델타테크방에서는 만세 부르고 난리 났습니다. 여기서는. 뭐 그냥 만만세, 그냥 난리 납니다. 여기는 우리 초대받으신 분들이 전부 다 만세하고 난리 났어요. 이거를 전부 다 선정을 믿고 따라오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 있게끔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위너스 TV를 믿고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도 이 안에서 만세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틀리는 거죠. 어떻게? 그냥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요. 무조건 아주 처철하게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아, 그때 할 걸. 저놈 말을 들을 걸. 그때 저 위너스 TV 대표가 그렇게 쓸어모아라, 쓸어모아라. 무슨 청소보도 아닌데 맨날 나와서 쓸어모아라 했던 게 이제서야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쓸어모으려고 하잖아. 겁이 나, 이제는. 이제는 겁이 나. 10만 원이야. 이거 잘못되는 거 아이가? 이제는 겁이 나는 거지. 그러면 또 남들하고 뒤처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될 수밖에 없어요.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아직까지 기회는 있다는 거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010-826-095 사이로 절실하다 눈자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위너스 TV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하는 거는 꾸준하게 끈기 있게 그리고 정말 깔끔하게 정정당당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위너스 TV 많이 봐주시고 지금 저희가 또 종가 배팅반 강력 추천드립니다. 장중이 매매 잘 못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3시 29분에 딱 한 번만 보면 되거든요. 이런 종가반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특히 주린이들 그리고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 굉장히 하기가 좋으니까 종가반 3시 29분에 한 25분쯤에 알람 맞춰놓고 29분에 딱 종목 나가면 바로 그것만 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가반이라든지 당일 매수 매도하는 단타반이라든지 나이트반이라든지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여러분들 성공 투자 기원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많은 분들께 공유를 좀 부탁드리고 공유를 해 주신 만큼 충분히 여러분들도 성공 투자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